어이, 간서준. 복학했으면 맨상 보고 해야지. 어이, 브라더. 그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네. 지들이 무슨 걸그룹이냐? 왜 그러고 서 있어? 왜? 한대 치시게? 그래. 주와이, 주와이 씨. 야, 김철원! 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야, 너 연습생 출신 아니랄까봐 한 연기 한다. 취재해서 진짜 씨. 언제까지 장담 맞춰줘야 되냐 내가? 에이, 브라더. 솔직히 재밌지 아냐. 잘 들 있었어? 어. 우와, 김철원 너 살 더 찐 것 같다. 뭐 벌크 옆에 있냐? 아이, 나 이거 10키로 뺀 거거든. 일 있어, 임마. 야, 근데 엄만 좀 괜찮으셔? 응, 많이 좋아지셨어. 아, 다행이다. 야, 문상도 못 가보고 미안하다. 아, 진짜. 문상이 뭐냐, 무식하게. 문병이지. 어허, 남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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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들어. 야, 씨. 그럼 문상은 뭔데? 문화 상품권. 어, 시원해. 시원해, 시원해. 시원해? 근데 한소중이라는 애 좀 무서운 것 같다. 응. 걔가 좀 나쁜남자 스타일이라 그런 게 있지. 휴학한 게 아니라 패스하며다가 애 하나 반 죽여놔서 정학 먹은 거라는 무시무시한 소문도 있어 진짜? 응 헬멧은 어떻게 돌려주냐 올해 마가 껴나 진짜 아 뭔 소리야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한 거라잖아 거야 모르는 거지